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4전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 로마 교회 그 1세기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마주했던 로마 사회와 로마 교회의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데 섞여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데 섞여 있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자와 영적으로 약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한 자와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한데 어울려 있다 보니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사도바울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모양새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사회적으로 우월하든지 우위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약세에 있든지 열등의 상황에 있든지 서로 간에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양새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모양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관통되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음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혹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는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떠하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내며 그것을 지켜내려는 부단한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을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본질 본성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성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란 것을 용서라는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 그 능력 밖의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내 마음의 흔들림과 내 마음의 뒤틀림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본질적으로 악한 영의 유혹에서 괴롭히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또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악한 영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악한 영의 손길에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부단한 영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 글쓰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의 상황을 그 은혜의 상태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모양이 오늘 말씀해서처럼 핍박하는 자까지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 안에서 예수 글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구별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사랑이란 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인격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 못살게 굴어서 해를 입히고 괴롭게 하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행복을 빌어주라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박해와 축복의 이 두 단어를 조합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은 복수죠 세상 물정과 세상이 있지 고약한 세상 인심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한 만큼 더 품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행함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축복하는 것 특별히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사랑의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는 우린 많이 게으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는 않았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핍박 혹은 박해 약간 이게 추상적인 단어를 일상적인 경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면받고 조롱받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것으로 나 자신이 비하되고 나 자신이 무시되는 것을 핍박과 박해로 이해해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온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 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의미고 그 의미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으며 내 삶을 어떻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채찍질하고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리하고 생각을 고쳐먹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그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실어서 못 본 척하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는 것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까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상송혈 속에서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것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축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행해 내기를 명령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면 내 생각과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거스르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용서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용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을 강구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도무지 담아둘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를 강구하는 것이죠 나의 영성이 약한 것이고 나의 영적인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용서 내가 용서해줄게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래서 너무나 약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는 이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표현이지만 하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든 외면하고 무시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일이 내 역할이 아니라라고 스스로 단정 지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자 그 모든 정성을 다하였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라고 사랑받은 만큼 그 만큼만 사랑하라는데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하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나의 은혜를 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해내고자 할 때 더 큰 상금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런 너에게 내가 너를 친히 선택하였는데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가꾸어주고 그 모든 필요의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얻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도망치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능력의 바뀝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강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또 그 능력이 임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순종의 순간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부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순종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결단 내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신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 축복하라는 것 순종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순종해야 되는 상황과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을 때 이것을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면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이 이어지면 순종이 누적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져갑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이 누적되면 하나님의 꾸짖음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의를 받게 되든지 혼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중성한 종에게 칭찬을 하시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극찬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중성하였다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했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네가 작은 것에 해낼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이뤄냈으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쉽게 생각한 사람 선택받음의 그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자에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너는 어두운 곳에 던져지며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인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 것인지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베풀며 살 것인지 그런 삶에서의 작은 결정들이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크게 칭찬받던지 아니면 크게 우지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이 영적인 질문 그래서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깨우침이란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생각을 품는 것이 내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가족을 대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울림과 함께 하나님의 그 호되게 꾸짖는 것에 대한 떨림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괴롭힘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죠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을 그저 괴로운 것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굳혀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에 대해서 구별된 반응 글쓰인 다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그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되며 분명히 나타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얼마나 활발히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채워갔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했다면 더욱더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글쓰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의를 행하여야 됩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인 다음 삶의 결정들이 삶에서의 순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순종을 통해 의로움을 지켜내며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마음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인내하고 겸손해야 하나는 그런 순간을 그런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율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아픔을 넘어서서 영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나쁜 생각들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들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괴롭힘에 모순적이게도 다른 사람만이 상대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서 혹시나 나는 나 스스로를 전혀 불필요한 생각에 허탄한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란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의 힘든 시간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실 것이고 친히 찾아오셨으며 친히 찾아오셨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 내 조건이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당황하고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편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친밀의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간 자에게 더해지는 놀랍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어떠하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켜내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받기에만 더 받을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 더욱더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 모든 상황에게까지 사랑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